순양물산 미래자산권리팀 순양물산 미래자산권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윤현우 팀장 두 번 말하기 하는 법이 없는 친구입니다 고졸특체 출신이라면서요 나 악마는 스펙 아니야? 막거리기 쉽잖아 그러셨으니까 여권 있죠? 가서 해외로 유출돼 순양의 자살을 찾아오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누굽니까? 당신한테 이런 짓을 시키는 사람? 도전이 깼니? 내가 누구라고요? 87년? 내가 진양철 회장 일가의 막내?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 거기에 나아않고 내가 不是지않을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